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회장입니다. 신나는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오전 시간. 참 시간 빨리 가네요. 날이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곳도 있을 테고 비 안 오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좀 늦게 보니까 뉴욕증시가 좀 비리비리 하더니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올라가다 보면서 새벽에 딱 보니까 역시나 상승으로 갔습니다. 뉴욕증시는 1월 비동업 고용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타의 주가가 급등을 하자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시합니다. 이야 이게 또 메타가 또 난리치네요. 한때 메타 막 완전 붕괴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는데 다시 메타가 살아났습니다. 메타가 살아났어요. 다우지수하고 S&P500하고 이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올해 들어서 9회째 9회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134.58포인트 올라서 38,654.42로 마감을 했고 S&P500도 전장보다 52.42포인트 상승해서 4,958.61, 나스닥도 전장보다 267.36포인트 올라서 15,0628.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전에 발표된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를 대포고 뚫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니까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전원보다 35만 3천명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월드스트리트 저널이 직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8만 5천명 증가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1월 실업률은 3.7%로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6% 전년 대비로 4.5%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네요. 고용 강세에 임금 상승률도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 기대는 크게 후퇴를 했네요.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5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전날의 90%를 웃돌던 대회에서 이날 70% 수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졌지만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강세를 보인 거죠.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사상 첫 분기 배당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메타의 주가가 20% 이상 올랐어요. 전날 예상치를 웃돌은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도 주가가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애플도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중국의 매출 감소로 주가가 0.5% 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강세를 보입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1월 소비자 심리지수 보니까 79에요. 79 직전월 69.7에서 상승을 했어요. 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달에 3.1%에서 하락을 한 거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 연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된 만큼 경제 지표 강세에도 시장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연착륙 기대가 강화된 거죠. S&P500 지수 내 부동산, 유틸리티, 자재, 필수 소비제 이런 관련주가 하락을 하고 통신, 이미 소비제, 기술, 산업 관련주는 좀 올랐네요. 통신 관련주는 메타의 주가 폭등 영향으로 4% 이상 상승을 한 거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지표로 연준이 서둘러 가지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더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르네상스 쪽의 애널리스트가 연준이 시간을 두고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날 고용 지표를 언급하면서 핵심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절박감을 줄여준 지표였다. 절박감을 줄여준 지표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이래잖아. 하여튼 뉴욕 증시는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지금 날라가고 역시 미국이네요. 미국 미국인데 우리도 요즘 날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날라가고 있는데 요즘 코스닥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여줬고요. 나스닥 100이 1.72% 올랐네. 엄청 올랐습니다. 벌써 17,640이에요. 필라델피아도 현재 4,336.73 1.3%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또 떡상을 했어요. 6,61.60 4% 이상 올랐습니다. 요즘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오릅니다. 4,90% 올랐고 AMD 4,21% 올랐습니다. 프로드컴 2% 올랐고요. 인텔은 1,75% 좀 빠졌습니다. 인텔이 좀 비실비실되네요. 한때 좀 열심히 오르더니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고 쿨컴도 풍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0.4% 올랐고 TSMC 2% 올랐습니다. 115.75달러 마이크론 1% 올랐네요. 현재 86.48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55% 빠지고요. 오프라이드 머티얼지가 0.72% ASML 0.06% 거의 보악건으로 끝났다. 보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은 타요. 여러분 사이클은 타는데 그래도 반도체만한 그런 아이템이 없습니다. 제가 반도체 반도체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못 버렸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2차전지도 좋고 다 좋죠. 좋은데 결국은 지금 꺾이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올해는 좀 꺾일 것 같아요. 대년도 그렇고 요즘 2차전지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가 안 팔려요. 전기차가 이제 얼리 어덥터들이 벌써 거의 다 샀고 지금 뭐 충전기 충전기도 문제에요. 충전기죠. 충전기라 일단은 충전소가 문제인 것 같다. 충전소가 충전을 많은데도 마땅한 데도 없고 충전의 불편함도 있고 아직까지 전기차가 좀 비싸고 그런 부분들이 구매를 선뜻 하기 힘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